자, 니꺼 좋아본가? 이거 똑같이 좋아 보이는데? 잠깐 바꿔 볼게요 옆자리층과 바꾸는 것도 안 돼요! 원원! 뭐야? 원원? 저게, 원원 편이세요? 네 아, 저 트와이스 편인데 혹시 이따가 자료만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안전한 공연 관람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원중 자리동은 안 돼요! 오늘만큼은 매일팀 몰칭 없이 LED 805원으로 모두 하나가 되는 시간! 여러분이 저희를 들어줘야 오늘 무대가 완벽해집니다! 2017 SBS 가요대전 No.1 최다의 키포스터들과 만날 준비 되셨나요? 네! 모든 즐거운 관람 시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원원주 고맙습니다!